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만약에 엔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손흥민이 윙으로 배치했어요. 베르너를 원투백 갖다 놨어요. 이것도 골머리 아픈 일이에요. 아니 손흥민이 밖에서 막 흔들어서 크로스 올려주면 뭐예요? 결국에는. 아니 근데 그 골 넣는 장면들이 그냥 툭 갖다 재는 꼴이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베르너가. 그러니까 존슨을 공격수에 놓고. 아 그리고 요거 이슈 많아요. 아 포지션. 포지션에 대한 위치논쟁이 얘기가 많은데. 그 풋볼런던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송과 토트넘이 고쳐할 다섯 가지. 그래서 진심단계 훈수를 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공을 단 26번밖에 못 만졌다라는 거죠, 뉴캐슬 전에서. 그래서 골을 노린 슈팅이나 드립을 연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뉴캐슬의 색골 빌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빼앗기면서 지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풋볼런던은 결국 손흥민을 중앙이 아닌 사이드에 배치하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얘기를 계속했지만 토트넘은 왼쪽 초면 공격수로 나가며 다양한 플레이를 펼치는 전술이다. 손흥민이 홀드업 타깃민 역할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의 컨디션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적어도 아스널은 뉴캐슬처럼 내려앉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래서 이제 풋볼런던은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곧 토트넘의 공격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아스널이 항상 두려워하는 선수. 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윙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톱에 나와서 골도 많이 넣고 어쨌든 간에 지금 득점도 많이 했고 했는데 요거를 보면 좀 답답한 게 나오죠. 자 이게 손흥민이 뉴캐슬을 상대로 했던 히트맵이에요. 공 만진대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이때도 공을 28번밖에 못 만졌죠. 그 다음에 키패스 2개를 했고 롱볼 하나 하고 그라운드 듀얼이 6번이 있어요. 거의 이 스탯을 보면 수명 미드필더예요. 전투적이네요. 전투적이잖아요. 싸웠네요. 싸우기만 한 거예요. 내려와서 공 맞고 싸우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노팅원 포레스트 상대로 이겼던 경기입니다. 근데 이날도 손흥민 선수가 공을 만진 횟수를 보면 44개밖에 안 돼요. 애초에 높지가 않아. 그러면서 패스 성공률 82%가 나오고 키패스 2개를 했는데 크로스 하나 올렸죠. 슈팅 하나 했죠. 블록된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경기 동안 슈팅이 2개예요. 너무 공격수인데 슈팅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술 안의 공격수는 어그로꾼이잖아요. 그리고 압박 많이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왜 손흥민이 제가 계속해서 이번 시즌 내내 손톱에서 득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톱보다 윙에 가야 스탯을 많이 쌓는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이유고. 이거 히트맵만 두 개만 봐도 어떻습니까? 빨갛지가 못하잖아요. 얼마나 골을 많이 먹으면 여기서 킥오프 하느라 여기가 빨개. 맞잖아. 근데 이걸 보세요. 브래넨 존슨이랑 티모 베르너가 그날 노팅온 포레스트 이겼던 경기 때 히트맵이거든요. 이 위치역에서 많이 빨개요. 그러면서 터치 빈도스가 66개. 그 다음에 56개. 확실히 더 많죠. 그리고 엑스지 값을 보면 0.84. 그 다음에 여기는 베르너는 익스펙티드 어시스트가 많았죠. 왜냐면 베르너가 올리고 존슨이 뛰어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시스트가 몇입니까? 0.72. 0.72에요. 크로스 5개 올리고 얘도 5개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엑스지 값이 높다는 거. 존슨은 골 쪽으로 높고 베르너는 어시스트 쪽으로 높다는 건 뭡니까? 도우망을 하든 득점왕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결과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날 경기 3대1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엑스지 값 골값과 어시스트 값을 보세요. 0.22, 0.16. 근데 어시스트 하나.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손톱으로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엔제가 시험의 늪에 빠진 게. 손흥민 선수들을 또 톱으로 안 쓰게 참 애매한 게. 특히나 이번 아스날 경기 앞두고 있죠. 아스날전은 나는 톱 써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뒷공간이 열리니까. 아스날은 한 방이 필요한 경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점유율을 내주고 축구할 거예요. 아스날 상대로 절대 점유율을 못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냥 토트넘은 구닥다리식 빌드업 안 통할 거예요. 아마 제대로. 그러면 결국에는 길게 길게 로메로가 건네주는 볼을. 소니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결해야 될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아스톤빌라도 라인이 높았어요. 아스날도 라인 예를 들어 높게 가져 나온다고 해요. 다른 팀들 라인이 높게 가져온다고. 맨시티전도 옛날에 보면 맨시티가 아빠 미친 듯이 치느라 높게 나왔어요. 손흥민 보고 뒷공간에 툭툭 넘겨주는 볼 본 적 있어요? 없어. 가끔 있어요. 포로가 잡았을 때. 아주 가끔이잖아. 그게 주된 전술로 가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세 있으나 마나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만약 엔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가 손흥민을 윙으로 배치했어요. 베르너를 원투배 갖다 놨어요. 이것도 골머리 아픈 일이에요. 아니 손흥민이 밖에서 막 흔들어서 크로스 올려주면 뭐예요. 결국에는. 아니 근데 그 골 넣는 장면들이 그냥 툭 갖다 재는 거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베르너가. 그러니까 존슨을 공격세에 넣고. 그래도 존슨은 그거 요즘 많이 잘 넣잖아. 근데 존슨도 원투배 뛰는 거 보니까 그날 마지막에 유캐슨이 원투배 뛰는 거 봤는데. 이게 버티질 못해. 몸싸움 자체가 안 돼요. 어그로만 끄는 거잖아 걔네들은. 그리고 존나 뛰어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엔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톱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히샬리스 형이 이번에 뭐 복귀를 한다라고 하는데. 히샬리스 형이 복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측면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샬리 지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톱으로 쓰는 거지. 아마 히샬리 들어오면 손흥민은 왼쪽 갈 거다.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존슨이나 베르노 둘 다 공격수에 쓰기 애매하다. 하면 베르노 우측 보내고. 손흥민 자측 보내고. 셉셉이 공격수에 넣어서 등딱 되잖아요. 지키기라 내라. 버텨주잖아요. 셉셉이 요즘 쓸 데도 없어. 히샬리스 형 안 되면 난 셉셉이 공격수에 넣어서. 그냥 등딱하고 버티고 내주면 되니까. 마틴 아담이네요. 그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톱이냐 윙이냐에 따라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스쿼드가 그만큼 얇고. 톱을 세울 공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여기도 사야 되고 저기도 사야 되고.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득점왕 경쟁을 우리가 리스트를 보면. 손흥민이 과연 또 득점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15골 구워 어신인데. 어시 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시 왕을 하려면 왼쪽이나 오른쪽 윙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측면으로 빠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저거 못하고. 이번 시즌 손흥민을 계속 윙에 썼으면. 나는 토트넘이 4회는 못했어도. 토트넘이 손흥민을 골과 어시스트를 제일 많이 하는 선수로는 적어도 만들 수 있었다. 그건 항상 토트넘이 해오던 레파토리잖아요. 베르바토브 해리케인. 그러니까. 그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왜 그걸 해왔냐 하는 거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항상 그 선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적했잖아요. 그치. 그니까 흥민이 형도. 올해 남은 6경기 왼쪽 윙 들어가서. 한 5골 정도 더 넣고. 어시스트 한 4, 5개 쌓아서. 공격 포인트 10개 정도만 더 하고. 마지막은 좀 편안하게. 그냥 딴 데 가야죠. 빅클럽으로 가서. 엄바페 나가잖아. 난 진짜 흥민이 형 그냥 PSG 가면 될 거 같아. 나쁘지 않는 선택인 거 같아요. 난 이적하는 거 보고 싶어. 오른쪽에서 덴벨레가 흔들고 왼쪽에서 손흥민이 흔들고. 아니지. 손흥민 톱으로 보내서. 오시면 영입 안 하고. 오시면 영입하면 오시면 톱에 넣고. 손흥민 왼쪽. 오른쪽에 덴벨레. 그 다음에 메짤라의 이강인. 이강인의 비티냐. 아 이거는. 수비형 멘절배대 기랑마이스라는 거. 영입하고. 그럼 손흥민이 형성 내년에 챔스 도전 가능한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소니가 이번 시즌 뭐 어쨌든. 토트넘이랑 뭐 재개학 하나 안 하냐.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지금 아순빌라한테 이렇게 밀리는 이 마당에.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요. 좀. 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남아있는 거. 이 구닥다리 같은 팀이 왜 자꾸 남아있는 거야. 뭐 개인 스탯 토트넘의 뭐. 역사 쓴다. 개나 줘야 돼요. 뭐 토트넘 역사가 어디 있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송한 발언이고. 농담이고.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난 거예요. 챔스에서 못 보니까. 아무튼 뭐 이번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네.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게. 팔머가. 20골. 아 20골인데. 피킹 9골인가 그래요. 팔머 1등 가있고. 어시스트도 현재 9개나 있고. 그 다음에 할란드가. 20개에 5개 하고 있고. 와킨스. 와킨스가 미친놈인 게. 19개 10개야 얘도. 난 와킨스가. 득점하면 올 것 같은데. 와킨스 19개 10개 했고. 그 다음에 살라랑 솔랑케. 이삭. 17개씩 했고. 그 아래가 손흥민 보헨. 사카포덴. 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히찬이 형. 히찬이 형. 히찬이 형. 히찬이 형 보다 위에 있다. 10개 3개. 경기 숫자가 히찬이 형 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도. 위에 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잭슨. 얘는 무슨 뭐. 왜 얘가 10개야 이게. 얘가 10개 다 넣었어. 진짜 대단하다 잭슨도. 근데 얘가 놓친 게 한 40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쿠냐랑 누네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어쨌든 뭐. 코리안 리그 선수들이. 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순위권에 2명이나 있다는 거는. 참. 국뽕 들어갈 일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윙이냐 공격수냐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논쟁에 있어서 나는 계속 윙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어쨌든 손흥민 15골 넣은 이유가 공격수여서 아니냐. 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네. 득점왕 했던 시즌을 보면 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